안녕하세요. 아낌없이 크는 나무 아크나입니다. 오늘은 박완서 선생님의 티베트 네팔 기행산문집을 준비했습니다. 1997년 출간되었던 이 책은 15년이 넘도록 도서관과 책 수집가들 사이에서 희귀본으로 보관되어 왔고, 일반 독자들에게는 소문으로만 전해져 왔다고 합니다. 2014년 가을 다시 출간된 이 책은 1997년 출간본에 수록됐던 민병일의 티베트 네팔 사진 약 150컷을 그대로 담아냈다고 합니다. 중국화된 지금의 티베트와 다른, 티베트적인 티베트가 남아있던 20여 년 전의 풍경을 고스란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책 모독은 근래의 수많은 여행 산문집들과 확실하게 다른 품격을 갖는 명품 에세이라는 평을 받고 있습니다. 세월이 흐른 뒤 한때 마음을 사로잡던 음악을 추억하듯, 박완서 선생님을 향한 그리움을 담아낸 이 책을 읽는 것은 오래된 희귀한 레코드판을 재생시키는 것과 같은 감동을 주고 있습니다. 감상이 치우치거나 과장되지 않은 있는 그대로의 티베트와 네팔 풍경이 책 속에 담겨 있습니다. 그리고 그 풍경은 거추장스러운 미사여구 없이도 그 땅에 그 하늘 아래 서보고 싶다는 열망으로 마음을 흔들어 놓기에 충분합니다. 노 작가가 사유하며 여행한 티베트와 네팔에는 빛도 있고 어둠도 있었습니다. 박완서님은 모독에서 그 모든 것을 여과 없이 진실되게 풀어내며 독자를 자신의 사유 속으로 이끌고 들어갑니다. 본문으로 들어가기 전에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릴게요. 오늘도 유익한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드디어 라싸 공항이었다. 드디어 우리 일행이 티베트 땅에 첫 발을 디디며 말이나 눈길로 주고받은 첫 마디였다. 그 다음에 우리가 다 같이 한 일은 부랴부랴 선글라스를 끼는 일이었다. 우선 눈부터 가려야 할 것 같았다. 아마 내가 거기서 벌거벗겨졌다고 해도 눈부터 가렸을 것이다. 그곳 햇빛은 그렇게 거침이 없었다. 라싸에 도착하기 전에 상하이와 성도에서 하루씩을 보냈고 거기도 쨍쨍한 초여름 날씨였지만 선글라스는 쓰는 사람도 있었고 안 쓰는 사람도 있었다. 그때까지만 해도 그 검은 안경은 실용성을 위해서라기보다는 멋내기용이었다. 티베트의 햇빛이 그렇게 싱싱하게 위협적인 건 아마 하늘 때문일 것이다. 풀솜을 펴놓은 듯 가볍게 둥실뜬 구름과 대조를 이룬 하늘의 푸르름은 뭐랄까 나의 기억 이전의 하늘이었다. 우리나라의 소위 경제 성장이라는 게 있기 전 우리나라를 방문하는 외국인이면 의뢰당했을 우리의 하늘빛깔을 극찬해 주길 바라며 퍼붓던 촌스러운 질문 공세를 우리는 아직도 기억하고 있다. 물론 그때의 하늘빛깔까지도. 티베트의 하늘은 그때의 우리 하늘빛보다 더 가깝고 더 깊게 푸르다. 인간의 입김이 서리기 전 태초의 하늘빛이 저랬을까? 그러나 태초에도 티베트 땅이 이고 있는 하늘빛은 다른 곳의 하늘과 전혀 달랐을 것 같다. 햇빛을 보면 그걸 더욱 확연하게 느낄 수가 있다. 바늘쌈을 풀어놓은 것처럼 대뜸 눈을 쏘는 날카로움엔 적을마저 느껴진다. 아마도 그건 산소가 희박한 공기층을 통과한 햇빛 특유의 마모되지 않은 야성 그대로의 공격성일 것이다. 한 사람도 빠짐없이 선글라스를 끼고 붙어 다니는 우리 일행은 영락없는 줄봉사의 행렬이었다. 도착 제1성이 드디어 라는 가슴 설레는 감동이었다고 해도 티베트에 오고 싶어 벼르거나 준비를 오래 한 것은 아니었다. 오히려 기회가 주어졌을 때 피하고 싶어 주춤거리지 않았나 싶다. 고산병과 극단적으로 엄혹한 자연환경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 때문이었다. 몇 걸음 걸어보고 팔짝팔짝 뛰어보았다.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다. 아주 심각한 얼굴로 숨을 깊이 깊이 들이마셨다. 가슴속이 시리듯 상쾌해졌다. 앞으로도 아무 일도 안 일어날 것 같았다. 우리 일행뿐 아니라 같은 비행기에서 내린 승객들이 모두 멀쩡했다. 공항에 내리자마자 고산병 증세로 몸을 지탱 못하고 쓰러지고 쓰러지고 나서도 카메라는 놓지 않고 열심히 하늘과 주변 풍경을 향해 셔터를 눌러대더라는 어느 여행가의 이야기는 그럼 과장이었나? 여행사에선 고산병에 대비한 예방약을 이틀 전부터 우리에게 복용시키고 있었고 산소통도 넉넉히 준비해두었노라고 했다. 그런 만반의 준비가 되레 우리를 불안하게 만들고 있었다. 농담 삼아 누가 먼저 산소통을 끼고 들어놓을까 내기 같은 걸 하고 있었는데 다행히 그럴 것 같지는 않았다. 현재의 티베트는 중국 영토다. 서장 자치구의 주도 라싸의 표고는 3650m 티베트에서는 분지에 속하나 우리나라의 최고봉 백두산보다도 1,000m가량 높다. 내 생애에서 밟아보는 가장 높은 지대고 앞으로의 일정을 보면 5,000m대의 고원을 거쳐 네팔로 넘어가게 돼 있다. 공항에서 라싸 시내까지는 얄룽창포 강을 끼고 93km 우리 일행을 마중 나온 차는 니싼 20인승 소형버스로 차는 라싸 시내와는 반대 방향으로 역시 강을 끼고 1시간가량 달렸다. 나루터가 나타났다. 얄룽창포 강을 건너는 배 안에서 처음으로 티베트의 보통 사람들과 자연스럽게 섞이게 되어 기분이 좋았다. 모터로 움직이는 목선인데 떠나는 시간이 따로 정해져 있는 것 같지는 않았다. 사람을 가득 태우고 경운기 같은 농기구까지 빈틈없이 배 안을 채우고 나서야 출발을 했다. 해는 중천에 와 있었고 티베트 특유의 걸러지지 않은 원시적인 햇빛이 수직으로 내리꽂히고 있었다. 성도에서 호텔을 출발한 시간이 새벽 5시 15분. 간단한 아침을 싸주었는데 아무도 그걸 먹지 않았고 비행기 안에서 나오는 식사도 손댄 사람이 없었다. 티베트에서 잘 먹잔 생각이 있었던 것도 아니면서 어떻게 그렇게 되고 말았다. 얄룽창포강은 생각보다 큰 강이었다. 대안의 나루터까지 흐름을 거슬러 사선으로 건너가는 것 같았다. 게다가 배가 물속의 모래톱에 걸려 움직이지 않을 적이 잦아 누군가 물속으로 들어가 밀어내지 않으면 안 되었다. 더위를 견디기 위해 백전에 걸터앉아 발을 물에 담그는 사람도 생겨났지만 점점 심각해지는 허기증은 어째 볼 도리가 없었다. 체질상 고프기도 잘하고 부르기도 잘하는 나는 뱃속이 무두질을 하는 것처럼 쓰렸다. 평범한 사람 중에도 난관에 봉착했을 때 그 진가를 발휘하는 사람이 있다. 옛 사람들은 그런 사람을 구인이라고 해서 고해 같은 인생에서 만나기를 소원해 맞이하났고 그래서 토정 비결 같은데도 자주 등장시켜왔다. 마침 우리 가운데 그런 구인이 있었다. 우리 일행은 석 부장 빼고 10명이었는데 이 여행을 주선한 시인 민병일, 소설가 김영현과 이경자 그리고 나까지 네 사람이 문인이고 나머지 6명은 치과의사, 사장님, 은퇴한 노 부부 등 다양했다. 하지만 그때까지 우리하고는 서먹한 사이였다. 실은 그 6사람이 짜놓은 여행 계획에 우리가 나중에 빌부터 맞춤한 인원을 만든 셈인데 공항에서 첫 대면을 한 후 친숙해질 기회가 거의 없었다. 젊은 사장님이 배에 갖고 탄 버너와 라면이 우리를 기아선상에서 구해줬다. 배전에 넘실대는 얄룽창포 강물을 길어올려 끓인 라면 맛은 일품이었다. 그릇이라고는 코펠 밖에 없었으므로 라면 봉지를 찢어 고깔처럼 만든 즉석 그릇도 사장님의 뛰어난 순발력이었다. 그러나 그 젊은 사장의 신세를 그 정도만 지고 말았다면 지금까지 그가 뇌리의 구인으로 남아있지는 못했을 것이다. 여행을 하다 보면 서로 그 정도 신세를 지거나 폐를 끼치게 되는 건 보통이다. 그가 진짜 구인 노릇을 할 기회는 그보다 며칠 뒤에 기다리고 있었으니 그건 그때 가서 말해야겠다. 선상 라면 파티에는 소주까지 나왔다. 술과 음식을 나눈다는 것은 우리끼리뿐 아니라 같은 배를 탄 티베트 사람들과도 단박 마음을 트고 친해질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 내 곁에는 선하고 친절하고 호기심이 많아 보이는 중년 남자가 앉아 있었는데 코끝이 빨간 게 필경 술꾼이지 싶었다. 그가 벌써부터 홀짝홀짝 마시고 있는 것도 술 같은데 내가 마시는 소주를 바라보는 눈빛이 여간 간절한 게 아니었다. 할 수 없이 한 잔 권했더니 무척 반색을 하면서 그들의 술을 권했다. 우리의 막걸리보다 약간 흐리지만 맛은 막걸리 맛과 비슷한 순한 술이었다. 그는 자꾸자꾸 그의 술과 우리 소주를 바꿔먹고 싶어했고 라면도 맛보고 싶어했다. 그의 가족인 듯 싶은 너덧살 가량의 남자아이에게 남갑 쥐어주면서 거래를 그만두려 해도 그 사람 좋아 보이는 남자는 술에는 좀 찝찝한 편이었다. 그러나 아이는 그런 과자가 처음인 듯 줄 때도 반기는 기색이 없더니 녹아서 손에 묻어날 때까지 쥐고만 있지 입에 넣으려 들지 않았다. 신혼부부도 타고 있었다. 우리 쪽에서 누군가 티베트에 아직도 일처다부제가 남아있나 알고 싶어 하면서 신부에게 그녀도 신랑의 형제를 복수의 남편으로 가질 수 있는지 물어보았다. 신부는 남편이 외아들이니 그럴 수 있을 것 같진 않다고 했다. 그런 신부의 태도는 자국의 문화나 풍습에 대해 어떤 열등감이나 우월감도 없이 담담했다. 대체적으로 이 근방의 농촌 사람들로 보이는 이들은 부잘할 것도 없지만 부족한 것 없이 사는 사람들인 것 같았다. 느긋하고 근심 없고 충족된 표정으로 잘 웃었다. 수양이나 투쟁으로 얻은 것이 아닌 천성적인 자유스러움이 보기에 참 좋았다. 더 신기하고 반가운 것은 우리보다 더 우리나라 사람같이 생긴 거였다. 그들은 생활이 편해지고 음식이 서구화되면서 우리도 모르게 용모와 체형이 변하기 전의 조선 사람하고 신기할 정도로 똑같았다. 다른 나라에 왔다기보다는 시간을 반세기쯤 거슬러 올라온 느낌이 들었다. 술과 음식에 의해 서로를 받아들이고 나아가 서로 간의 마음을 다정함으로 채우려 드는 것까지 닮아있었다. 얄룽창포 강을 건너는데 장장 3시간이 걸렸지만 그 사람들과 친해지고 나서는 지루한 줄 몰랐다. 강 건너에서 트럭으로 갈아타고 30분쯤 시골길을 가니까 3위의 사원이 나타났다. 티베트 불교는 당나라의 문성공주에 의해 중국으로부터 전래된 후 이 나라의 국교가 되어 독특한 융성의 시기를 맞았는데 그때 직접 인도로부터 고승들을 불러들여 경전연구와 번역에 힘썼고 그에 따라 사찰의 조성도 성행했다고 한다. 3위의 사원은 인도에서 직접 전래된 최초의 불교 사원이라고 하나 우리에게는 티베트에서 찾은 첫 번째 절이라는 걸로 더 의미가 있었다. 그리고 그 후 우리가 수없이 보게 된 라마 사원과 마찬가지로 우리가 절에 대해 가지고 있는 통념과는 동떨어진 이질감으로 우리를 압도했다. 우리 절은 명찰일수록 명산 중에서도 산정기가 응집된 산의 숨구멍 같은 곳에 자리 잡고 있기 마련이다. 명찰이 아니더라도 단아하고 조촐한 석탑과 싸리빗자루 자국이 정결한 뜰과 주변 산천의 수목과 향불 냄새가 어우러진 그윽한 향기와 허심한 목탁소리는 찾는 이로 하여금 저절로 옷깃을 여미게 하며 속세의 욕망이 부끄러이 숨죽이는 깊고도 쓸쓸한 정적의 순간을 응시하게끔 만든다. 이렇듯 절이란 무상, 무념, 무소유 등 무의 깊음이 숨쉬는 장소라는 게 비단 불교도뿐 아니라 대부분의 우리 민족의 심성에 새겨진 절의 인상이다. 티베트의 절은 참백액이 바치는 게 향이나 초가 아니라 버터기름이라서 그런지 우리의 절과는 공기부터가 다르다. 그 냄새는 강렬하고 누릿한 게 동물을 태우는 냄새에 가깝고 그 흐름이 많이 나서 목이 아리게 공기가 탁하다. 참백액들은 손에 손에 많이 차와 버터기름을 들고 있을 뿐 돈도 여기저기 아낌없이 바친다. 그들이 바친 기름은 커다란 양동이 같은 그릇에 합쳐져 그 안에 수많은 심지를 꽂아놓고 온종일 태운다. 그 때문에 녹아내린 기름으로 바닥에는 신바닥이 누러붙을 것처럼 끈적끈적한 덮개가 앉아있다. 그 바닥 위에서 참백액들은 벌레처럼 몸을 극도로 낮추는 오체 투지로 참배를 한다. 절이 보이는 지점으로부터 오체 투지로 절까지 오는 사람도 드물지 않다. 그 겸손하고 선한 순례자들에 비해 부처님들은 너무도 장식적이고 힘이 넘친다. 입술이 붉고 온몸에 정력이 넘치는 금빛 찬란한 부처님들은 관이나 대좌나 기물들이 터키석을 비롯한 온갖 아름다운 보석으로 장식되어 있고 여기저기 늘어진 휘장이나 칸막이도 울긋불긋 화려한 비단천이다. 그러나 그 흐름 때문에 때가 타 보이고 사람들의 손이 잘 닿는 곳은 새까맣고 반들반들하기가 고약을 발라놓은 것 같다. 인간의 욕망을 적나라하게 표출해 놓은 것은 부처님의 표정뿐만이 아니다. 뒤통수만 보이는 부처가 있길래 왜 돌아앉았나 했더니 부처 위에 부처가 올라앉아 즐거움을 나누는 남녀 합환상이었다. 사미의 사원은 평화롭지만 황량한 주위 환경에 비해 그 규모가 크고 어디서 모여든 사람들인지 참배객들이 발 들여놓을 틈 없이 꽉 차 있는 게 인상적이었다. 절 밖의 너른 마당에서는 참배를 마친 사람들이 둘러앉아 차를 마시기도 하고 담소를 즐기기도 하는 게 마치 시골 장터에서 오랜만에 만난 인근 마을 사람들이 회포를 푸는 것처럼 정겨워 보였다. 사람들과 거의 맘먹게 많은 개들이 여기저기서 낮잠을 즐기기도 하고 어슬렁거리기도 하는 게 한 번도 지저본 적이 있을 것 같지 않게 순해 보였다. 하나같이 무욕하고 겸손하고 착해 보이기만 하는 이곳 사람들을 바라보며 문득 혼란스러워졌다. 부처와 인간, 성과 속이 헷갈렸다. 내가 보기에는 있는 그들을 외에 저 사람들이 바로 부처로 보이고 저란의 부처가 훨씬 더 인간적으로 보였기 때문이다. 저들이 부처에게 그리도 열렬하게 그리도 겸손하게 갈구하는 건 무엇일까? 우리가 인간적인 욕망을 초극하려고 몸부림치듯이 저들은 저절로 주어진 성자 같은 조건을 돌파하려고 몸부림치는 게 아닐까 하고 다시 얄룽창포강을 건너는 데는 한 시간밖에 걸리지 않았다. 강을 건너 다시 공항에서 라사로 통하는 길로 접어든다. 옆으로는 줄창 강을 끼고 있고 꽤 넓은 평야도 나타나고 그 평야에는 마을이 간간히 보이고 경작해놓은 밭에서는 푸릇푸릇 작물이 자라고 있고 실개천도 흐르고 있다. 그렇게 말하면 우리의 농촌과 별로 다르지 않은 것처럼 들리겠지만 전혀 아니다. 산 때문이다. 어디서나 첩첩이 둘러싼 산이 보이는데 푸르른 거라곤 풀 한 폭이 안 보이는 갈색의 산들이 그렇게 그로테스크해 보일 수가 없다. 생전 처음 보는 산의 원형이다. 우리나라도 거의 산지로 돼 있고 한때는 남벌로 산이 헐벗은 적도 있었지만 풀이 자라고 나무뿌리가 등거리라도 남아있었다. 그래서 우리는 아무도 산의 원형을 본 적이 없다. 식물 한계선을 넘은 높이에 있는 이곳 산은 눈을 이고 있지 않으면 실오락이 하나 안 걸친 맨몸이다. 바위도 없이 갈색 흙으로 된 산들이 우기에 파인 자국을 주름처럼 거대한 발가락처럼 사타구니처럼 드러내고 대책 없이 서 있는 꼴은 황량과 파렴치의 극치다. 그 낯선 풍경에는 이국적이라는 말도 그 감미로운 울림 때문에 해당이 안 된다. 딴 나라를 여행하고 있는 게 아니라 딴 천체를 여행하고 있는 것처럼 아득하고 공포스러운 외로움에 사로잡히게 된다. 우리의 눈앞에서 벼랑간 거대한 흙바람이 일어났다. 천지를 자욱하게 만드는 엄청난 바람이었다. 나뭇잎이나 휴지조각 등 불순물이라고는 아무것도 안 섞인 흙이라기보다는 자욱한 먼지의 소용돌이가 시야를 위협적으로 가로막는다. 문득 태초의 혼돈이 바로 저런 것이 아니었을까 싶어진다. 혼돈의 입자를 안개나 연기처럼 상상하곤 했었는데 먼지였을 것 같다. 먼지란 흙의 다름 아니고 흙이 모든 생명의 근원일지인데 생명 이전에 혼돈이 있었다는 게 납득이 된다. 흙바람을 통해서 어렴풋이 산의 원형이 드러나기 시작하는 것도 창조의 시초를 보는 것 같다. 그러나 한편 너무도 황량하고 쓸쓸하여 시초가 아니라 종말의 풍경이 아닌가 싶기도 하다. 지구가 마침내 생명을 품을 수 없을 만큼 지치고 노쇄하면 저런 모양으로 먼지로 풍화해버릴 것 같다. 종말인 듯 시초인 듯 이 이상한 나라에서는 종말과 시초가 맞닿아 있는지도 모르겠다. 꼬리에 꼬리를 물고 순환하는 억겁의 시간 속에서 존재가 풍화 직전의 먼지보다 하찮게 여겨진다. 라사 교회에서 거대한 마에불을 보았다. 공항에서 라사로 가는 길 왼편에 있는 평지에 우뚝 솟은 벼랑에 새겨진 마에불은 몸체는 황금빛으로 왼쪽 어깨만 걸친 가사는 주황색으로 들고 있는 바리는 남색으로 채색된 거였는데 그 빛깔이 방금 칠해놓은 것처럼 선연했다. 몇백 년 전 건립 당시에 칠을 한 번도 더 칠한 일이 없다고 안네인은 티베트 염류의 우수함을 자랑했다. 지나가던 티베트 사람들은 진언 옴마니 반메 훔과 채색 마에불이 새겨진 바위를 향해 합장도 하고 오체 투지도 하고 우리는 거기서 잠깐 쉬면서 사진을 찍었다. 모래바람이 거치면서 멀리 라사 시내의 모습이 신기루처럼 나타났다. 차들의 왕래도 아란 곳 없이 오체 투지로 포장 도로를 가고 있는 순례자들의 모습이 조금씩 불어나고 있었다. 지방에 사는 티베트 사람들은 라사의 조칭 사원과 포탈라 궁을 일생에 한 번 참배하는 게 소원이라고 한다. 걸어서 순례길에 나선 순례자들은 멀리 포탈라 궁의 아름다운 금박 지붕이 보이면 거기서부터 오체 투지를 시작해 라사에 이른다. 우리 상식으로는 걸어서 거기까지 오는데 며칠 몇십일이 걸렸으면 목적지가 바라보인다 싶으면 힘이 나서 뛰든지 조급한 마음에 차라도 얻어 타고 싶으련만 온 몸을 던져서 땅을 기는 오체 투지라니 시간관념의 차이일까 목적과 과정에 대한 가치관의 차이일까 숙소인 홀리데이인의 저녁 식사는 뷔페식이었다. 여행사 측에서 마련한 김치가 나왔다. 출국할 때 김포공항에서 샀다고 했다. 여행 중에 그 나라 음식과 친해지는 것도 중요한 관광이라고 생각하지만 지치고 배고픈 끝이라 반가웠다. 그러나 외국에서의 김치 냄새는 앞만 해도 주위의 눈치를 살피게 만든다. 웨이트리스 아가씨가 부드럽게 웃어 보이는 걸로 미안한 마음을 대신하려고 했는데 아가씨 쪽에서 먼저 뷰티풀 뷰티풀하면서 감탄을 했다. 김치의 미적 가치는 생각해 본 적이 없기 때문에 뜻밖의 찬사였다. 아마 김치 빛깔이 그들이 좋아하는 라마 레드하고 유사해서 그런 친근감을 느낀 게 아니었을까. 우리도 티베트 아가씨의 상냥한 마음씨에 친근감을 느꼈다. 그날 저녁 더욱 행복했던 것은 아직은 낯설고 뜨악하기만 한 티베트 음식 가운데서 콩나물 무침을 발견한 것이었다. 모양뿐 아니라 맛도 맛깔스럽게 무친 우리의 콩나물 무침하고 어쩌면 그렇게 똑같은지 식문화에서 동질성을 발견한 것은 세상에서 제일 이상한 나라에 온 것 같은 이질감을 해소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되었다. 모독 팅그리는 파노라마처럼 펼쳐지는 히말라야 산맥을 가장 잘 바라볼 수 있는 전망대 같은 지방이라고 한다. 시가체에서 그곳까지 가는 길은 우리 일행에게는 고난의 길인 동시에 가장 행복하고 평화로운 여정이기도 했다. 고난의 길이었던 까닭은 버스가 자주 고장을 일으켰기 때문이다. 니싼 버스와 함께 티베트 쪽에서 나온 운전사는 온순하고 선량한 티베트 청년이었지만 겨우 운전을 할 줄만 알았지 차의 기관에 대해선 아무것도 모르는 듯했다. 다행히 얄롱창포강의 배 위에서 우리 일행을 기아선상에서 구해준 사장님이 차에 대해서도 아는 게 많아 손수 응급조치를 취해 차를 움직이도록 했다. 길이 끊어진 곳이 왜 그렇게 자주 나타나는지 툭하면 내려서 버스를 밀지 않으면 안 되었다. 운전대는 사장님과 운전사가 번갈아 잡았다. 우리는 운전사가 운전을 할 때 차가 더 말썽을 일으키는 것 같아 조마조마했지만 그 청년은 되레 웃는 낯이었다. 이곳의 땅 기운이 우리에게도 올마붙었는지 그 와중에도 히말라야가 가까워질수록 마음속에선 이상한 흥분과 조바심이 일고 있었다. 팅그리까지 가는 길에는 나사에서 장채까지의 아찔한 오르막길과는 달리 광활한 고원이 이어졌고 어쩌다 평화로운 마을이 나타나기 전에는 평야라는 느낌보다는 황야라고 해야 맞을 거친 암갈색의 불모지가 계속됐다. 불모지 저 멀리 아득한 곳에 사람이 남긴 자취라기보다는 자연의 침식작용이 남긴 미국 서부에 모뉴먼트 밸리를 연상시키는 조형물이 보일 적이 있는데 안내인 말에 의하면 문화혁명 때 파괴된 절의 유적이라고 한다. 우리가 본 사원은 정책적으로 복원되거나 파괴를 면한 극소수의 사원이고 거의 대부분의 사원이 문화혁명 때 무자비한 파괴를 못 면했다고 한다. 그런 폐허가 지평선에 나타날 때마다 곧 사라질 신규루처럼 안타까워하면서 카메라를 들이대고 싶어하는 여행객의 감상은 이미 휩쓸고 간 폭력에 비해 얼마나 얄팍하고 연약한가. 그러나 어쩌다 나타나는 마을은 그지없이 평화롭다. 야크 똥으로 덧칠 한 흰 벽도 보기 좋고 집집마다 내건 오색의 깃발이 바람에 날리는 모습도 보기 좋다. 아무리 작은 마을도 불탑이 중심이 돼 있고 고개마다 돌무더기와 오색 헝겊을 단줄로 화려하게 장식을 하고 있고 진원 옷만이 반매홈이 새겨진 돌들도 흔하게 뒹굴고 있다. 성황당 같은 돌무더기는 고개마다 있는데 고개는 바람이 통과하는 구멍 노릇도 하는 것 같다. 흔들어낼 나무도 사람의 집 문짝도 전깃줄도 없는 바람은 허공에서 외롭게 제 목소리를 낸다. 공기 중에 흔들어낼 불순물조차 없어 조금 더 굴절되지 않은 바람의 정직한 목소리를 누가 들어보았는가. 수많은 신을 만들어낸 이곳 사람들을 이해할 수 있을 것 같다. 허공의 모습을 드러낸 없이 어떤 거대한 힘을 과시하는 소리를 듣고 있으면 저절로 바람의 신을 떠올리게 된다. 어떤 바람 소리는 바람의 신이 휘파람을 부는 것 같고 어떤 바람은 바람의 신이 거대한 날개를 펄럭이는 소리로 들린다. 이 척박한 땅에서 목초를 찾아 양떼를 몰고 이동하는 유목민의 텐트를 심심치 않게 볼 수 있는 것도 팅그리 지방이다. 텐트 속에는 1천여 년 전에도 그렇게 살았을 것이 틀림없는 최소한의 원시적이고 간략한 도구밖에 없고 옷뿐 아니라 피부까지도 반들반들한 떼로 한꺼풀을 입고 있는 유목민은 구걸하지 않는다. 섣불리 뭘 주었다가는 무슨 무한을 당할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 정도로 도도한 표정을 하고 있는 이도 있다. 순례객들과 만나는 빈도가 늘어나는 데서도 히말라야가 가까워지고 있다는 걸 느끼게 된다. 불교 성제인 카일라스 산으로 향하는 순례자들은 여러 날이 걸리기 때문에 사원을 참배하는 사람들보다는 짐이 좀 있는 편이다. 혼자서 가는 사람도 있지만 마을 단위의 대규모 순례단도 있다. 이런 순례단은 마차에다 짐이나 아이들을 태우고 몇 날 며칠씩 걸어서 간다. 카일라스 산까지만 걸어서 가고 거기서부터는 성스러운 산을 한 바퀴 도는 길을 오체투지로 가는 사람도 많다고 한다. 그런 사람들은 팔꿈치나 무릎, 손바닥에 대도록 만든 질기고 두터운 천을 사용한다. 가지고 있는 짐이 거치적되면 하루 동안에 오체투지해서 갈 수 있는 거리까지 걸어서 미리 짐을 옮겨다 놓고 처음 지점으로 돌아와서 오체투지로 짐이 있는 데까지 가는 방법을 쓴다고 한다. 더 열렬한 신자나 명상가 중에는 평생의 목표를 자기가 사는 고장으로부터 카일라스 산까지 오체투지로 가는 걸로 세우기도 한단다. 인도에서 카일라스 산까지 20년이 넘게 걸려도 그걸 실행할 계획을 세우고 있는 사람이 있다니 그저 놀라울 따름이다. 우리가 초모랑마 에베레스트에 대해 외경심을 갖는 것은 세계의 최고봉이기 때문이지만 인도나 티베트, 네팔 등 힌두 불교 문화권에서는 카일라스 산을 창조의 근원이라고 생각하고 일생에 한 번이라도 순례하기를 열렬하게 소망한다. 순례의 길이 고통스러울수록 죄가 정화된다고 믿어 고통보다는 법여를 느낀다고 한다. 그들처럼 최소한의 소유로 단순 소박하게 사는 민족도 없다. 그런데 이런 엄청난 죄의 대가를 지불하려 들다니 그들이 느끼고 있는 죄의식이 어떤 것인지 우리 같은 죄에 많고 욕심 많은 인간에겐 상상조차 미치지 않는 영역일 듯 싶다. 티베트 서부 오지의 카일라스 산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얕은 불교 상식으로도 낯설지 않은 수미산이라고 생각하면 될 것이다. 이곳 사람들이 오체 투지라는 엄청나게 체력 소모가 크고 고통스러운 방법을 통해 이루어지기를 소망에 맞이하는 것도 다시 인간으로 태어나는 것이라니 온갖 안락과 사치를 누리면서 염세로 자살을 하거나 인간 혐오증에 걸리는 수가 많은 부자나라의 실상과 비교해서 여간 아이러니한 일이 아니다. 우리하고 어울려 쉬기도 하고 손짓과 표정으로 의사소통도 한 순례단은 한 마을 단위의 대규모 순례단이었다. 워낙 인구가 희박한 지역이라 대규모라고는 하지만 어린이와 노인까지 다 합해서 서른 명 안팎이었다. 마침 마차에 싣고 온 간단한 취사도구를 내려놓고 식사를 하고 있었다. 식단은 라이보리를 가루로 만든 그들의 주식 찬파하고 버터차하고 약간의 육포가 전부인 간소하고 휴대하기에 편한 것이었다. 한 끼 식사가 거창한 우리 상식으로는 정식 식사라기보다는 스낵 같은 느낌이 들었다. 호기심으로 구경을 한다는 게 그만 그들의 식사를 축내게 되었는데 얻어먹을래서가 아니라 그들이 뭐라도 먹이고 싶어해서 거절할 수가 없었다. 예전 우리 농촌에서 지나가는 박물장수도 맨입으로 보내지 않고 먹던 밥그릇에다 숟가락만 하나 더 꽂아서 붙들어 앉히던 인심하고 같아서 정이 갔다. 찬파를 거절했더니 라이보리 볶은 것을 주었다. 볶은 것과 튀긴 것의 중간쯤 되는 구수한 맛이었다. 주머니에 넣고 다니면서 주전부리하기에 알맞았다. 동료 작가 이경자는 버터 덩어리 같은 걸 얻었는데 떼어서 맛을 보니 꿀이었다. 그들도 꿀은 소중하게 여기는 먹거리인 듯 엄지손가락 크기밖에 안 되게 조금 주었지만 진짜 토종 꿀임은 의심할 여지가 없었다. 카일라스 산까지는 몇 날 며칠이 걸릴지 모르는데도 그들의 간소한 짐에는 텐트나 이불 같은 것은 보이지 않았다. 우리 같은 허약 체질이나 밤의 기온이 내려가는 걸 겁내지 계절적으로는 여름이었다. 노숙하기에 알맞은 계절일 것이다. 이경자는 또 우수어린 미모의 티베트 청년으로부터 목걸이와 반지도 선물로 받았다. 이경자가 그의 장신구를 보고 참 좋다는 신용을 했더니 그 자리에서 벗어주었다. 그는 물론 아무런 대가도 요구하지 않았다. 그런 일을 겪고 나니 우리한테 구걸하던 수많은 사람들에 대해서도 다시 생각하게 되었다. 비루한 거지근성만 같아서 넌더리가 났었는데 그게 아니라 없는 자의 있는 자에 대한 당당한 요구였다면 어쩔 것인가. 이래저래 티베트는 신비의 나라라기보다는 나에게는 버거운, 난해한 나라였다. 국경이 가까워서 그런지 중국 군인과 군대가 주둔한 건물이 많은 것도 팅그리 지방의 특징이었다. 중장비차를 가지고 도로를 건설하고 있는 것도 군인들이었고 공무원이나 상인들이 한족 일색인 것도 이쪽이 더 심한 것 같았다. 제 땅을 다 중국한테 내주고 순례만 하면 제일인가 하는 생각도 들었다. 유목민이나 순례자들의 순하디순한 표정에 비해 대체적으로 거만하고 방약 무인해 보이는 한족들을 보면 절로 그런 생각이 들었다. 우리 땅이 남의 식민지였을 때 우리나라에 들어와 요직과 불을 차지한 일본인들의 표정도 그렇게 방약 무인했었다. 팅그리 못 미쳐 라체라는 도시에서 점심 식사를 할 때였다. 처음부터 마음에 안 드는 도시였다. 한눈에 들어오는 작고 누추한 고장이었지만 그래도 도시라고 또 그렇게 할 일 없이 국어를 일삼는 티베트 사람들 천지였다. 여행도 후반으로 접어들어 지칠 대로 지친 우리는 점심을 라면으로 먹기로 했지만 취사도구도 없이 길에서 먹을 수는 없는 일이었다. 길가의 작은 식당으로 들어가 요리를 몇 접시 시키고 물을 끓여줄 것을 부탁했다. 물론 중국 사람이 경영하는 식당이었다. 느글누글 기름이 흐르는 요리가 꽤 여러 접시 나왔다. 보기만 해도 라면에다 김치라도 넣어 먹어야 비위가 가라앉을 것 같아 우리 쪽에서 몇 명 부엌으로 들어가 직접 라면 요리를 했다. 그동안 손도 안 된 요리 접시가 민망한 것은 음식 찌꺼기를 바라고 문 앞에 수도 없이 모여선 거짓대들 때문이었다. 어떻게 그렇게까지 배고프고 비참한 얼굴로 음식 접시를 바라고 섰는지 그들은 다들 티베트 여자나 아이들이고 식당 주인은 한족 부부였다. 여자는 화장이 짙고 피둥피둥 거만한 여자였는데 티베트 사람 보기를 벌어지보듯 했다. 우리는 라면에다 김치를 섞어서 먹고 그 집 요리는 거의 다 남겼다. 굶주린 사람들이 호시탐탐 노려보는 앞에서 먹을 걸 남긴다는 데 죄의식을 느꼈지만 남긴 음식이 그들한테 갔으면 하는 한 가닥 바람도 없지 않았다. 결국 그들에게 가긴 갔다. 그 방법이 문제였다. 우리가 남긴 라면과 김치 국물을 한 대 모으더니 거기다 남은 자기네 요리를 한꺼번에 쏟아 부었다. 그렇게 개죽같이 만든 걸 그들에게 안겼다. 그러나 그건 몇 사람한테 밖에 차례가 가지 않았을 것이다. 그 몇 사람도 어디 가서 분배의 문제로 싸울지도 모른다. 악위 다툼, 악위 지옥에 빠지는 걸 가장 두려워하는 사람들의 악위 다툼은 어떤 것일까. 그 심통사나운 한족 여주인의 얼굴에는 그것까지 계산한 교만한 쾌감이 적나라하게 나타나 있었다. 그 여자가 한 짓은 적선도 보시도 나눔도 아니었다. 같은 인간에게 그럴 수는 없는 일이었다. 그건 순전히 인간에 대한 모독이다. 먼저 그 개죽같은 걸 얻어 걸린 이들은 도망치듯 사라졌지만 아직도 아무것도 못 얻어 가진 이들이 문간에 남아 있었다. 우리는 그들에게 빈 페트병, 스티로폼, 라면 용기라도 내주지 않으면 안 되었다. 밖으로 나와 보니 이 작은 도시 여기저기 뒹구는 게 화석연료의 마지막 쓰레기인 비닐조각, 스티로폼 파편, 찌그러진 페트병 따위 등 생전 썩지 않는 것들이었다. 뚱뚱한 식당 주인 나무랄 자격은 아무에게도 없었다. 우리의 관광 행위 자체가 이 순결한 완전 순환의 땅엔 모독이었으니 당신들의 정신이 정령 살아있거든 우리를 용서하지 말아줘. 라체를 떠나면서 남긴 말은 그 한마디밖에 없었다. 라체까지는 대평원이었으나 그 다음부터는 협곡이나 계곡과 단해를 낀 굴곡이 심한 오르막길이었다. 차가 언제 무슨 변덕을 부릴지 몰라 출창 조마조마했다. 중간에 주유소가 없어 국경까지 갈 만한 연료를 싣고 다닌다고는 하나 그것도 충분치 못하다는 거였다. 한없이 철양해 보이는 티베트 운전사는 차를 움직이게 하는 운전기술 외에 차가 움직이는 원리나 부품에 대해서는 전혀 맹문이었다. 차의 정통한 사장님이 우리 일행인 게 얼마나 다행인지 몰랐다. 사장님 말에 의하면 연료가 달랑달랑 하는 것도 운전 미숙 때문이라는 거였다. 오르막길에서는 어떻게 하고 내리막길에서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 조수석에 앉아서 누누이 가르치고 있었지만 그가 알아들은 것 같지는 않았다. 나중에는 기사를 조수석에 앉히고 사장님이 운전대를 잡았다. 우리는 사장님이 운전대를 잡으면 마음이 놓여 바깥 구경도 하고 낮잠도 즐길 수가 있었다. 그러나 하도 중국 군인들이 많은 고장이라 혹시 걸리면 그것도 위법이 되지 않을까 걱정이 되기도 했다. 여기서 만일 차가 전혀 안 움직이게 된다고 상상만 해도 아찔했다.